코로나19로 경기 불안과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산사에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붓다의 향기 청년희망 캠프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산사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템플스테이관에 모여 앉은 청년들. 명상과 수행을 직접 체험해보고 스님들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남양주 봉선사가 마련한 붓다의 향기 청년희망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열리는 청년희망 캠프는 취업난과 불안감 등으로 지친 나날을 보내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을 위한 힐링과 수행 프로그램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 일정뿐 아니라 참가 인원, 지도 교수진도 이전보다 간소화해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이나 자신의 공간에 돌아갔을 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명상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고 망설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헤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힘내자. 척추는 바르게 몸의 긴장은 풀고 낯선 반 기대 반이 뒤섞인 참가자들이 두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자 뻣뻣하던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적한 산사에 몸을 맡긴 청년들은 쉬는 명상과 자비 명상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생기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또 이미 이 훌륭한 본성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러한 명상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봉선사는 청년의 시선으로 고민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광릉숙 걷기 명상과 소금 만다라 명상, 타종 체험, 연잎밥 만들기 등으로 2박 3일 일정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청춘의 시기. 봉선사에서 열린 붓다의 향기 청년 희망 캠프는 20, 30대 청춘들이 차분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